비동사 M is R plus 부정사 NOT 줄임말은 반말 뉘앙스 나는 I am I'm 나 추워요 I am cold I'm cold 나는 아니다 I am not I'm not 나 안 추워요 I am not cold I'm not cold 그는 he is, his 내 남동생은 고양이를 무서워해요 My younger brother is scared of cats He is scared of cats 그는 아니다 He is not, he is not, he isn't 내 남동생은 고양이를 무서워 안 해요 My younger brother is not scared of cats He is not scared of cats He isn't scared of cats 그녀는 She is, she is Katie는 바빠요 Katie is busy She is busy 그녀는 아니다 She is not, she is not, she isn't Katie는 바쁘지 않아요 No, Katie is not busy Katie isn't busy She is not busy 그것은 It is, it's 11시예요 It is 11 o'clock It's 11 o'clock 그것은 아니다 It is not, it's not, it isn't 11시 아니에요 It is not 11 o'clock It's not 11 o'clock 우리는, we are, we are, Julie와 나는 좋은 친구예요 Julie and I are good friends We are good friends 우리는 아니다 We are not, we are not, we aren't Julie와 나는 좋은 친구 아니다 Julie and I are not good friends We are not good friends We aren't good friends 당신은 You are, you are 당신은 최고입니다 You are the best You are the best 당신은 아니다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ren't 당신은 최고가 아닙니다 그들은, they are, they are 그들은 학생입니다 They are students They are students 그들은 아니다 They are not, they are not They are not, they aren't 그들은 학생 아닙니다 They are not students They are not students They are not students They are not students They aren't students Am I 시작하는 문장 10개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까? Am I dreaming righ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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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I dreaming right now 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내가 너무 나한테 가혹한 걸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하고 있나요? 나는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있는 곳에 정말 만족하고 있나요? 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하고 있는가? 나는 정신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요? 나는 정신건강을 제대로 관리하는 거에요? 나는 정신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나는 정신건강을 제대로 관리하는 거에요? 나는 정신건강을 제대로 관리하는 거에요? 를 시작하는 10개의 문장 병이 나고 나서 기분이 나아졌나요? 이 사람은 아직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나요? 아까 전화했던 사람이 그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또 회의에 늦을 것 같나요? 이 사람이 우리 팀에 합류하는 데 관심이 있나요? 그는 과제 마감일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신입사원을 담당하는 사람인가요? 그는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일정변경을 알고 있나요? 그는 스스로 일정변경을 알고 있습니까? Is she? 로 시작하는 10개 문장 그녀가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인가요? 그녀가 내 여동생의 친구야? 그녀는 아픈 후에 기분이 나아졌나요? 그녀는 마케팅 부서의 신입사원인가요? 그녀는 그 베스트셀러 책의 저자인가요? 그녀가 회사의 CEO인가요? 그녀가 회사의 CEO인가요? 그녀가 회사의 CEO인가요? 당신이 말한 사람이 그녀인가요? 그녀는 내일 미팅에 오나요? 그녀는 우리 팀에 합류하는 데 관심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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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일정 변경을 인지하고 있나요? 영국 발음 그들은 다가오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들은 새로운 일자리 제안에 만족합니까? 그들은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익숙합니까? 그들은 클럽 가입에 관심이 있나요? 그들은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나요? 그들은 조건에 대해 기꺼이 타협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들은 프로젝트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나요? 그들은 프로젝트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나요? 그들은 프로젝트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나요? Are they capable of handling the project on their own? Are we?로 시작하는 10개 문장 우리 아직 거기까지 왔나요? 나는 이번 여행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오늘 회의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할까요? 오늘 밤 파티에 뭘 가져가기로 되어 있나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점심 먹으러 평소 가던 장소에서 만나는 건가요? 우리의 전략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우리는 여전히 휴가 목적지에 대한 다른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략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우리의 조사 결과를 이사회에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조사 결과를 이사회에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디자인을 완성하기 전에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나요? 팀 내 의사소통 단절 문제를 해결할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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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을 강조합니다. Are we going to? 동사 할 예정인가요? 미래의 계획이나 행동에 대한 간단한 질문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과연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Are we ever going to find peace in this chaotic world? 우리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평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평등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다의 깊이를 완전히 탐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다의 깊이를 완전히 탐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다의 깊이를 완전히 탐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빈곤과 기아를 근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을까요? 인간 지능에 필적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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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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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을까요?